마미손과의 관계 확실히 풀어주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나는 마미손이 아니다라고 저는 마미손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분명히 선언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 선언까지 검찰에서 계좌출한다고 난 몰라. 매드클라운의 절친 슬리피가 한 라디오에서 매드클라운의 부탁을 받고 마미손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미손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분이 왜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슬리피 씨가? 슬리피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출연한 거예요? 글쎄요. 이런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실 자체가 사실에 기반한 발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슬리피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건가요? 슬리피 형은 지금 원래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이상한 거예요. 일단 슬리피 형은 원래 이상하니까 좋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마미손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고무장갑이 들어왔는데 600장 그게 매드클라운이 또 기부를 했네요. 그거를 기부자 이름 쓰게 돼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부할 곳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잘됐다. 나 고무장갑 많으니까 이거 지금 계속 쪼여오니까 약간 식은땀 흘리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의 아 증거예요? 증거요? 카드 증거를 이거 만약에 변명할 수 있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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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 오늘 밝혀진 이제 뭐 검찰의 카드인지 알았잖아 나 모르겠어 이제 자 마미손의 소년점프 저작권료가 매드클라운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 이거는 철컹철컹이야 가야돼 이 정도면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영문을 모르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모르면 안 되지. 완전 모르셔네 완전 모르셔야 이거 끝까지 하려면 저작권 등록은 안 했어야지 아니 그럼 앞으로 박지마 완전 모르셔네 저게 그 아마 작곡가분들이 저렇게 올리셨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렇게 저쪽에서 저렇게 올렸거나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건 뭔가 함정인 것 같아요 주요로 이걸 지켜보니까 어때요 심정이 답답한 심정이다 제 심정이 바로 그거야 알면서 그 말이야 어떤 느낌이냐 마음이 있었던 노래 부를 때 복면 확 벗겨버릴 수 있는 느낌 아니 마술사들도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트릭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약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끔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해도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거 근데 그거는 내가 무슨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